네, 가을이라 고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네요. 이분들은 고기를 왜 이렇게 잘 잡아요? 완전 많아. 와, 가을이라 가을 티를 냅니다. 이거는 저희 군이 의상권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의 구미권 방향에서 소식을 주셨어요. 구미권이라, 이거 말고. 요거요. 구미권이라서 특별히 관심은 적게 가지려고요. 대박입니다. 네, 저수지 활성도가 좋다는 걸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. 10월 29일 됩니다.